예루살렘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의 곁에 서서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고 말했습니다 예수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천천국이 나의 구하리 나의 몸 속에 pecorp이 Katie 아멘 주님의 희망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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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